안녕하세요には 기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 guess In Korea 한국에서 5학당 학교 다니시는 것 하고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! 마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카노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희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우리는 오늘 내면으로 하는 것처럼인데 어때요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앞서 있는 건 T-Force인데 우리가 연습실이나 그런 일 때는 수행하니까 조금이라도 오셨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군요. 여기 조금은 잘 부탁드립니다. 이름을 요할 수 있느냐고 중요합니다. 네, 다음 프로그램 바로 바로 오셨습니다.